실제 성인의 척추 크기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척추를 얘기할 때 목쪽을 경추, 등쪽을 흉추, 허리를 요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나 나와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인 거죠. 허리가 앞으로 쏙 들어가고 배가 나올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C자형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목에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허리가 굽잖아요. 그럼 이 C자형 커브가 펴져서 일자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역 C자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휘어졌다고 해서 후만증이라고 하죠. 사실 이 척추 후만증은 뼈 자체가 휘어져 보이지만 원래는 뼈의 질환은 아니에요. 그럼 왜 뒤도 오신 거죠? 꼬부라져 있는 할머니들 환자분들 오셔서 할머니 허리 한번 펴세요. 그러면 쫙 펴세요. 그리고 쫙 펴져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고 허리가 다시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척추 뼈가 구부러져서 굳어있는 게 아니고 척추를 펴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망가져서 뼈를 들어 올리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들어 올리셨다가도. 힘이 없으면 축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근육의 힘을 늘리면. 좋아질 수 있죠.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시 돌아가셔서 자꾸 일을 되풀이 하시면. 이게 다시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휴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근육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죽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육을 쉬게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일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망가져요. 저희도 지금 일하니까 살짝 쉴까요. 그럴 때 좀 쉬어야죠. 안 쉬는 걸로. 지금 제가 모형을 하나 보면서 척추관 협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꼬리뼈 있는 쪽이에요. 이쪽이 배 쪽이고요. 여기가 등 쪽. 그래서 여기 엉덩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꼬리뼈예요. 귀엽다. 그런데 척추관 협작증의 특징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어? 안 아파요? 전혀 증상이 없고 일어나서 딱 걸어가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골에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요? 어떤 어르신이 이제 합작증 증상이 있으신데 앉아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없이 놀다가 밭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고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병입니다. 그럼 이거 답답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뼈 안에 노란 이제 구조물이 보이죠. 이게 척추관이고 이 척추관 안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앉아 있을 때는 신경관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일어나면 신경관이 반 이상 확 좁아집니다. 특히 척추협작증이 있으면 척추뼈 안에 그 구둥살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좁아지겠죠. 그러면 평상시 증상이 없다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꽉 눌려서 아프게 되는 거죠. 약간 디스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허리 디스크 척추협작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뼈 사이 말랑말랑 물렁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앉아 있을 때 디스크랑 물렁이 제일 올라가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협작증은 반대로 또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비슷한 양상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